2021년 5월 1일 여러분들 5월 한달도 저희 또마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5월 1일 여행 53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 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공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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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잠깐만.. 뭔 소리야..? 방금 한 소리 들었는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카메라를 바꿨어요 일단 수신이 안좋아서 카메라를 바꿨어요 거기 계세요? 혹시? 하지마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제가 올라갈게요 잠시만요 여기세요? 여기세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계세요?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뒤에..! 잠시만.. 귀에 소름.. 닭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저 올라왔어요 어? 뭐야? 저.. 왜? 뭔색깔이 여기만 틀려? 저.. 뭐야? 저기요.. 와우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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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슴에게 붙는게 이건 뭉이 맞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진짜 어떡해.. 이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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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무슨 냄새야..? 죄송합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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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돌아가셨습니까? 혹시 여기에서 돌아가셨어요? 일단 나가야 돼.. 일단 나가.. 잠깐만요.. 일단 나가야 돼.. 여기 안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뭐 도울 게 있을까 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도울 게 있을까 하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바로 서점.. 어떡해.. 저.. 아.. 아.. 으아.. 아.. 마이콜 잠시만요 잠시만.. 아 아.. 아.. 널..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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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아.. 아.. 잠깐..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